초경량 알루미늄 캠핑 테이블 베스트 3 이 제품은 M-O-U-N-T-A-I-N-H-I-K-E-R 위 야외 캠핑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휴대성이 우수한 접이식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 특히 피크닉이나 캠핑에서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간편하게 접었다 펼 수 있어 이동시에도 편리한 이 테이블 야외 활동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야외 캠핑 테이블 IGT 다기능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휴대성이 뛰어난 피크닉 테이블로 분리형 접이식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야외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힌트 관련 화학 물질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외용 가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갖춘 이 제품은 캠핑이나 피크닉을 즐기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실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멋진 선택입니다. BATOT IGT 전술 캠핑 테이블은 경량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캠핑이나 피크닉에 최적화된 아이템이죠. 램프 폴 후크가 포함되어 있어 야외에서 조명 설치도 간편합니다.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소재로 안정적인 사용감을 제공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